다 너무 잘생기셨어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축하 공연을 보여주실 NTX. 오늘 역시나 축사 국제 영화제 홍보대사답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을 해주셨고요. 촬영은 왼쪽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 슈트의 골드 블링블링 자수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네요. 진짜 확실히 이 영화제를 빛내주실 수 있는 의상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촬영은 좌측과 중앙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덟 분이어서 뭐 편하신 대로 저러다 봐주시면서 촬영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붙잡아 둘까요? 여기 또 팬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충분히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. 더 큰 환호를 해주시면 조금 더 네, NTX 팬분들께서 더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. 아, 환호를 또 안 해주시네요. 자, 촬영이 끝났으면 자, 2층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또 이어지는 대기하고 있는 촬영이 있기 때문에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연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